안녕하세요. 놀자에요. 오늘은 껌을 다 뜯어서 먹어볼께요. 그러면 가가씽! 이 껌은 아예 안먹어 봤거든요. 이 껌은 아예. 이 껌은 아예. ㄴㄲ~~ ㄴㄲ ㄴㄲ 엉ㄲㄲㄲ 담베 그렇지 ㄴㄲ도 ㄴㄲ 갑자기 왜 손목을 가라야되지 않나요? 갑자기 왜 손목을 가라야되지 않나요? 근데 5개 밖에 없나요? 6개 들어가요? 이 풍선검을 다 위에 넣어서 풍선이 얼마나 부어질지 하는 시험이에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쩔신 아 딱 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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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게 처음에는 달달하다가 당장 아 처음 물을 왜 했냐 어디? 물을 왜 했냐 물을 왜 그러냐 이제 머리 안 보여줄래? 똑바로 보세요 traumat 다시 한 번 불러 올게요 다시 한번만 더 불러 볼게요 크게는 안 부러지네 크게 부러질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나요? 그럼 모두들 안녕 이렇게 조그만 친구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